아무래도 한 2딩당 코스가 늘어난다 보니 무리가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재현의 타보 왼쪽으로 5-5 홈런 이재현도 코리안 시리즈 첫 번호를 때려냅니다 오늘 양팀의 브런트 하다가 돌을 뿜습니다 이재현 선수 한참 전에 했었던 게 야구가 안 된수록 나이 젊으니까 우선하면서 밝은 의미로 야구를 하라고 제가 조언을 했었고 그래야 인정 선수 좋아하는 팬들도 마음 앞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본인이 아니고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곧바로 홈런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